부여군이 결혼 부부에게 500만 원의 결혼 정착 지원금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부여군은 인구 감소 타계책으로 이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결혼 정착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데 부여의 주소를 둔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결혼 부부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부여군은 충남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난해 기준 436개 행정리 가운데 84%인 367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며 충남에서는 청양과 태안, 예산군이 비슷한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 중이고 전국에서는 20여 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